평안북도의 사상일군들이 도안의 협동벌과 공장기업서들에 나가 선전선동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들끓는 선투상들마다에서 벌이는 이들의 힘있는 선전선동은 당제8차 대회 결정관찰에 떨쳐나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토쟁요리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한편 김책재철균합기업서를 비롯한 도안의 주요 전구들에 달려나간 함경북도의 사상일군들은 화선식 경제선동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해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오기는 계획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혁명률 토쟁결을 적극 북돋아주었습니다.